임재를 경험해야 삶이 밝아진다 임재를 경험해야 삶이 밝아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디모드전서 2장 4절에 명확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앞부분 5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만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5절 6절이 나오는데 첫째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점점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선민사장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거든요 이걸 이사회에서에서는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드리러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예배가 목적이고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온 나라들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에서 시작해서 사명으로 사명해서 마지막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학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보면 담임선생님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우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 없이 어떻게 좋은 학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은 성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죠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흔한 나무고 하찮은 나무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타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불 붙는 떨기나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살아나요 밝아지고 힘을 얻고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요 그런 거 있죠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우리 뒷부분은 예배하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주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떡만 먹고 가는 사람들 많다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누굴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안 만나고 환자만 만나고 옵니다 자기가 무슨 목사예요? 신방 왔어요? 왜 잠깐 환자만 만나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좋은 카페테리아에 있다고 거기서 밥만 먹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낫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다고 다 병 낫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부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기를 보면 욕이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4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머릿속 이해가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의 신앙이 바뀐 거죠 만남의 신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로 한번 가보십시오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반면에 시들시들한 교회를 가보면 흐릿한 임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사람들은 갈급해 있기 때문에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빵집들 많이 있죠 빵집은요 맛있는 빵만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낙성대 그쪽 가보니까 무슨 장볼라젤인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동네에 많이 살더라고요 빵 하나 맛있다 그러니까 줄 서서 저도 왜 줄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줄 서서 보니까 그래요 옆집은 빵이 맛없으니까 텅텅 비어있어요 그건 위치, 주차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빵집은 근본적으로 맛있는 빵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 4장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누굴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성장, 숫자 늘리는 거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사람 관심 끄는 것만 배웠어요 우리 청교도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나온 거예요 In the face of God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마음을 두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가짜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임재 체험이 있는데 오늘 본문같이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백에 임했던 하나님도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16절과 18절을 보니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그래서 백성들이 다 떠오르댑니다 18절을 보시니까 연기가 자욱해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온기가 아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또 산이 진동을 했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이렇게 임할 때도 있어요 요백에도 이렇게 임했고 반면에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달라요 또 야곱에게는 꿈속에서 임하셨고 또 사올에게는 담에서 또 상에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임재는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난 경우도 참 많아요 가슴에 막혀있던 것이 하나님 만나면 뻥 뚫려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질병에서 낫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순간에 저는 이런 게 제일 많았어요 감전체험이에요 찌릿찌릿해가지고 감전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우리 전도사 때부터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찌릿찌릿한 거에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지는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고 나면 특징이 뭐냐 삶이 밝아집니다 어두컴컴하고 얼굴도 수심이 있고 하던 사람들이 밝아져요 삶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웃을 보기 시작하고 사명을 보기 시작하고 사고가 변화가 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경건의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없었는데 성장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표가 찍혀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는 느낌표가 딱 찍혀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새끼 독수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둥지에만 있는 거예요 날지 못합니다 날지 못하는 독수리 그러면 그게 닭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날개인데 날개가 데크레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사용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게 주신 축복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유다 축복이 뭐로 바뀌어요? 사명으로 바뀌어요 제사장 역할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이 변해야 돼요 우리 사도영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분노가 변화돼서 평화로움이 있어요 분노하던 사람들이 다 평화로움을 받기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욕심이 자족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특별히 바울이 그랬죠 불신앙에서 굳건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거 캠페인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옛날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천호예요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요 형통한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벌 사도영의 심직장 한 대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역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옹문을 뒤흔들어버리고 기도가 이제는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는 힘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이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것들이 토설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병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사람들 모여있는데 각자의 문제가 다 다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순간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전제 조건이 뭐냐 임재 조건이라고 하면 하나 같다 하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성결케하라 성결, 옛날 성경에는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됐다는 뜻보다는 깨끗함으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성결, 10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또 14절에도 나오고 성결케하니 뒤에 또 나와요 성결케하라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성결하라 이게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결하지 않으면 진리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가 머물려고 하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 하면 더러울 때예요 그래서 성결이란 건 뭐냐 하면 진리가 함께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성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성결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잖아요 성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해서 정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정결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정결하다 그러면 대개 외적인 걸로 알아요 성경책 옆구리에 꽂고 다니고 옛날에 목소리도 쉰 목소리 홀리보이스 뭐 이러고 천천히 걷고 지금부터 이 생각은 아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 우리 단위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목소리가 안 좋다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코미디언이 최양락인데 최양락하고 목소리가 똑같다고 글쎄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외형은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이죠 본질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붙들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정결하게 서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잠원 30장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 깨끗함을 위장을 한다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게 낫지 깨끗한 척 하는 건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막 공격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본질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자기는 왜 그러는지 알아요 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분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저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가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세일이를 막 얘기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욕을 왜 하죠 자기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 드리고 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잘 안 하잖아요 토색, 간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들먹이면서 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세일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토설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씻어주시고 인정만 받고 돌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 정결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을 욕하면 욕할수록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엉터리들이 많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정결해지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크게 보면 광야라는 개념이고 또 좀 작게 본다 그러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19장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17장에 보면 17장에 두 가지 스토리가 크게 나오거든요 하나는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또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7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곳 이름을 마싸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면서 물 없다고 원망하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17장 8절부터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지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 아말렉의 공격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시티비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이전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기적을 다 체험했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물 없다 나온 지 3일 만에 물 없다 이거 뭐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 원망 원망을 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는 원망을 막 하다가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대적이 오니까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여기서 웬 적군입니까?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없다고요 이상해요 이때는 하나님만 매달려요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있다가 사소한 어려움이 있으면 맨날 원망을 해 저는 이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옆에서 보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아말렉이나 나타나라 그러면 원망이 싹 사라져요 진짜 그래요 큰 대적이 나타나면 원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연약한 족인이 우리 삶 가운데 아말렉이 없겠냐고요 그게 하나 있으시는 방법이라고요 아말렉은 원래 어떤 족속이냐면 가난한 땅이 있으면 가난한 북쪽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 내려갈 때니까 남쪽에 있잖아요 신하이반도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족속이 어떻게 거기까지 나타났을까요? 이게 불가사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사막의 하이에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에 있는 용맹스러운 족속이에요 전쟁 잘하는 족속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교획 속에는 이 광야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유일한 전쟁이에요 가난 들어가서 전쟁이 있는 거지 광야에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북쪽에 있는 아말렉을 끌어다가 공격을 시킨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이 원망하는 것을 그냥 쑥 뽑아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강력한 대적을 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처방전이에요 그때부터 원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 이전까지 지도자 불신하지 뭐 걸핏하면 원망하지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이 쓰시는 원망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뜬금없는 대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뜻밖의 대적 뜬금없는 대적이 나타나서 막 설치고 다녀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 정신 차리라고 보내준 거구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실 때 전쟁 방법 아십니까? 밑에서 물론 여고수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상패가 어디에 갈라졌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죠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려면 지고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려면 지고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전쟁을 해봤어요 막 죽을 힘을 내서 싸웠어 그런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 싸웠어 그런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설렁설렁해도 어떤 뜻도 이길 때가 있어 이상하다 이거 내 힘과 능력하고 결과하고 일치되지 않네 그러다 누가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꼭대기에 모세를 봐라 모세가 손 들 때만 이기더라 내리무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면서도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 있겠어요 모세의 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게 언약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행군할 때 정 가운데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계를 쳐다보고 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는 상자 정도 되니까 잘 안 쳐다봤다고 그걸 쳐다봐야 되는데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된 시선이 사라지면 원망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시선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아말렉이라는 강적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거 물리치는 방법이 뭔지 아냐 모세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편은 주님께 달려있다 시선훈련입니다 철저히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 이 훈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이면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캠페인 아니에요 회개하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갔던 이 사회에 보십시오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누가 보면 5장에 예수님이 영광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서 내가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평탄함 우리 안락함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봐야 강력하거든요 주님께 이게 연대가 돼야지 임재를 맛봐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말렉이라는 뜻하지 않은 뜬금없는 대적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동안 살지도 않는 대적이에요 한 번 나타났다가 없어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두 분가 그거 아말렉 가지고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맥락이 우리 스키피오의 눈물이라는 얘기 옛날에 들어보시죠 한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얘기들인데 스토리 로마가 로마의 대적 그러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였어요 그래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였죠 1차 포위니 전쟁 2차 포위니 전쟁 대표적인 핫니발 아닙니까 핫니발이 알포스 넘었다면 코끼리 타고 그러니까 로마가 500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로마의 라이벌은 카르타고였어요 굉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성장한 거예요 로마의 시스템 카르타고 때문에 나온 거고 500년 동안의 모든 조직들 길들 체제들 이게 만약에 카르타고가 없었다 그러면 나올 리가 없다고요 철천지 원수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원래 로마는 원칙이 관용이잖아요 톨레망스라고 해서 톨러런스 관용이 있잖아요 절대 죽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카르타고에 대해서만은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월러원에서 불 질러버리자 그랬다고요 그때 스키피호 장군이 끝까지 반대했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워낙 열받은 민중주의죠 민중주의 원로원의 민중주의 안 된다고 우리 분노신 가지고 불태워버리자고 그때 스키피호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카르타고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싱싱한 거라고 카르타고가 불타면 로마도 불탈 거라고 그러면서 카르타고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라잖아요 불타는 카르타고에서 불타는 로마를 보았다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적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로마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퇴폐, 향락, 외적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분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카르타고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걸 본 사람이 뭐예요? 스키피호 장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것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철저히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긴장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말락이라는 존재라고요 아말락을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아말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평탄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 인생 가운데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기부여 중에 제일 좋은 동기부여가 뭡니까? 돈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가 고래예요? 우리 고래는 뭐 술고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래 아니잖아요 칭찬, 칭찬 이런 게 동기부여인가요? 가장 강력한 동기부인은 강한 적군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차렸다 보면 막 매달리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도 칭찬 갖고 기도 잘하십니다 칭찬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은 무슨 칭찬이에요 옆에 멋있는 남자가 와서 격렬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강력한 적군이 있어요 강력한 적군 큰 대적, 만만치 않은 대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볼붙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정같이 나와요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정같이 나와요 영적 로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해진다고 이게 정결입니다 정결 정결, 단련이라는 건 연단이라는 건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지만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퓨리파이, 깨끗하게 만들고 불 속에 닿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 받죠? 깨끗해지죠? 하나님의 임자가 있어요 그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광야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 살아났겠습니까? 광야에 사면 쓰레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에 다녀야 되잖아요 거기는 스케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고 아마도 밥 먹다가도 움직여야 될 거예요 아마도 화장실에 있다가도 간다 그러면 그냥 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는 대로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물건이 많으면 다 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주기마다 한 번씩 이사를 좀 다니십시오 이사 안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짐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한 짐이에요 그거 버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를 좀 가면요 이사 한 번 하면 쓰레기 엄청 나오죠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도 물건이 좀 많아가지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 데가 없어가지고 부모님 댁에다 갖다 놨어요 가서 다시는 안 보고 있네요 지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없어도 될 책이었던 것 같아 아쉬운 건 몇 권 있긴 있지만 없어도 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없어도 다 살아요 없어도 산다고 제가 옛날에 미얀마 선거 갔을 때 트렁크가 트렁크가 태국에서 미싱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가지고 오지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어떤 부목사님 패티도 빌려 입고 막 해가지고 일주일 버텼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 자유로 내일 뭐 입어야 될지 그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옆에는 형제 거 그냥 빌려 입으면 되고 안 주면 훔쳐 입으면 되고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되더라고 다들 제가 평생 성교 활동 중에서 제일 편안했던 것 같아요 편안함이 있더라고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짐들이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은 보석들 들고 나왔죠 그거 나와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결국 만드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몽골 한번 생각해보세요 몽골 몽골은요 사방 동선 안목을 다 쳐다봐도 지평선이 보인대요 여러분 지평선은 우리는 볼 일이 없죠 어디를 봐도 지평선이 보인대요 까마득하게 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냐고 계속 지평선 너머를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을 만든 거죠 사실 몽골 정신이란 건 도전 정신이에요 대단한 정신이죠 몽골이 언제 망하기 시작했죠 세조라고 하는 쿠빌라이 칸 북경에 와가지고 원나라라고 이름 바꾸고 난 다음에 왕궁에 거했죠 왕궁 왕궁에 거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칭기스 칸이 유언같이 남겨놨다면서요 너희들 절대로 궁전에 거하지 말고 텐트에서 자라고 우리 스피릿이 다 텐트에 나온다고 우리 기독교 정신도 낙은의 정신이에요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텐트에 거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고 장수처럼 전장에서 잠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 인생이 축복의 몸으로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방의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독이길 바랍니다 우리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독이길을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목표는 예배입니다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